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재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으며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주얼 비공개 채널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1월 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월 반 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열상펜, 수란자, 테크펜 혜택 참고로 봐주시고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주얼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먼저 증시가 하락한 주요 원인, 지금 현재 f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현재 제롬 파울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금융 여건이 빠르게 완화하고 있어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 연준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금융시장의 압박 정도를 나타내는 미국 금융 여건 지수는 최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로 추솟았으며 이는 그만큼 금융 여건이 완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월 fmc를 앞두고 지금 12월 cpi 그리고 pc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자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지금 현재 전망 때문에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일단 시장 1월 달에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1월에만 다우전 순의 2.5% s&p500은 6% 상승했으며 나스닥이 11% 오르며 월간으로는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자산요가 즉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결국 이런 소비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는 금융시장을 금융 여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축을 하면서 증시를 어느정도 상승하는 증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입니다. 벤커브 아메리카도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연구 책임자는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면서 의장이 이미 뜨거운 시장에 기름을 더 붓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fmc 회의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fmc 회의 결과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fmc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2시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파의 소식입니다. 12월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소파의 종목이고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eps가 마이너스 0.05불로 기대치 0.04불을 상해를 한 모습입니다. 매출은 증가하였고 전년동기 무려 58.4% 증가 4분기 순손실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48만 명의 신규 회원이 추가되었고 총 회원이 520만 명입니다. 대출 상품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23년 1분기 가이던스 기대치 상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제가 이전에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올려드렸듯이 4불대 이 바닥이 4불대였는데 4불대에서 CEO가 대량으로 계속적으로 매수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올렸을 당시 5.64불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7불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드의 현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일드 스프레드는 지금 어느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의 위험지표 중 하나인 하일드 스프레드가 12월부터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이나 21년 22년 초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은 불안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빅스 지수도 매우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최저점에 있다라는 점 빅스가 22저점인데 20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마음을 놓기에는 일단은 마음을 놓기에는 지금 현재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빅스가 떨어졌으나 다시 한 번은 FMC 이후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포드 소식입니다. 포드가 머스탱 마하 E 모델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전세계적으로 가격을 크게 인한 이후 타업체의 가격 인하라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하 즉 치킨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 임원의 언급에 따르면 가격 인하는 포드의 수익성에도 문제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마하 E 모델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은 가격부터 내리고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파에는 13%대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장 종료 전이지만 다운은 0.72% 나스닥은 1.78% S&P500은 1.2% 상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S&P500 기준으로 20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선이 아직 1.7%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500 기준으로 201선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유가는 2.23% 하락하면서 77.9% 유가의 하락은 다행이나 오히려 천연가스 유가의 하락은 다행이나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달러 인덱스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9월 말 달러 초강세가 역사적인 저항선을 만나 추세 전환할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달러는 이후 약세로 유지되고 이제 모두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기준은 여전히 외파적입니다. 단지 시장이 정책의 전환을 가파르게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달러 역시 항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역사적 지지 지역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FMCU의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FMCU에 다시 치솟으면 증시는 하방 압력이 커지고 달러 인덱스가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오거나 이 지점에서 행보를 하거나 하락한다면 증시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를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도 지금 현재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20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엔그리드 인덱스는 탐욕구간 6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점 이후에 조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피엔그리드 인덱스가 고점인 만큼 FMCU 만약에 제롬 파월이 매파적이라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즉 피엔그리드 인덱스가 공포구간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1.18% 상승한 4.25% 10년물 국채금리는 0.84% 상승한 3.54%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QQQ는 201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 RSI가 60.7로 과열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70에 근접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RSI는 111.5으로 약간은 높은 수준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을 마이너스 21.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I는 현재 RSI가 57.4고 CCI가 93.6으로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13.19%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현재 FMC를 앞두고 증시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연준의 매파 발언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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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